어느 거 뭔지 소문데? 청량. 어느 게 청량이요? 빨간 거. 이거? 아니 이거. 고개다. 우리 올해 농사실에 꽂히시야. 봄 되면 할 거 많으시겠어요? 많죠. 많지만 우리 일단은 지금 봄농사보다는 우리 1년 생계가 여기 달려있거든. 얘네들이 잘 굽으면 뭉굽어 따라가지고 털리니까. 이 집의 고추 농사는 모종을 내는 것부터 시작이다. 눈꽃만한 씨앗을 모판에 하나하나 옮겨 심는 세 식구. 그 중 85 어머니의 손이 제일 빠르다. 대체 어디에 싹이 낫다 하시는 건지. 이거 싹이래요. 이거요. 하얀 거 저거. 예, 예, 예. 그 연세의 싹을 어떻게 보세요? 사이 보호하게 나오는 게 뭐 보여지요. 어머니가 노안, 근시, 원시, 치매도 없고. 그래, 지금 잘 살고 계셔. 너희 덕분에 산다. 그건 아니죠. 우리가 어머니 덕분에 사는 거지. 에이, 짜증나. 말년의 명약이 따로 있나. 심심할 짐 없이 말벗이 되어주니. 천만원의 명약이 따로 있나.